네 유사성의자 또 관계 나왔죠 네 욕해공구는 장기욱 전형주가 되어있는 앞닦고 군대 분위기를 만드는 대결 회사는 군대가 만나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회사는 군대가 만나다 ​ ​ ​ ​ ​ ​ ​ ​ ​ 자, 잠깐. 그러니까 세상한테 대들려면 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? 해고 아니 관리자 관리자하고 사장한테 맞을때 애들려면 창업을 각오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새로운 직장 자신을 찾는 새로운 직장을 미리 구해놓고 자기를 찾는 새로운 직장을 미리 구해놓고 사표를 해야 되겠지 사장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네 자 통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